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우의 라보 롱카고입니다 이 차량 이동 판매차로 나온 차고요 LPG의 2016년식 약 2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럼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.5mm 나오네요 4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.5mm 나오네요 70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없이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로어함 포함해서 각종 구속품들 모두 유격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진 쪽 보실 건데요 커버 안쪽으로 엔진 있습니다 사이사이로 봤을 때 뉴 흔적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서도 깨끗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머플러 보시면 약간 열어위한 변색이 있지만 터진 부분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도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이사이 자세히 보셨을 때에도 뉴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룸 준수함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쪽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이를 통해 스캔으로 봤을 때 엔진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만 193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후방 기어 나오면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기어봉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트림 쪽이나 시트 쪽에도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뒤에 적재한 포함해서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아래쪽 펌퍼 부분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부터 보시면 휠 상태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스크래치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보셨을 때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적재한 부분도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역시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적재한 부분도 말끔한 상태 쭉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적재한 부분 역시나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보 롱카고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뉴 상태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하부부터 쭉 보셨을 때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